계산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1번 문제는 표 1에 가서 가격과 친환경 인증과 제조일, 판매량 데이터를 참조하고요. 표 2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해서 G3부터 G20 영역에다가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표 2에 데이터를 참조해서 찾아서 계산하도록 하겠고요.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영역의 할인율을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봤을 때 VLOOKUP을 이용해서 친환경 인증의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연도에 해당한 데이터, 2023년, 2024년에 해당한 데이터,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찾을 데이터는 친환경 인증 데이터를 가지고 찾고자 합니다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문제에 주어진 함수에서 우리가 2023은 두 번째 열, 2024는 세 번째 열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는 제조일의 연도를 추출한 이열함수와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매치함수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제조일의 연도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심표, 표 2에 가서 2023년과 2024년이 입력된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당한 연도에 정확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2023은 지금 녹색 부분의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 2024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반환이 되는데요. 저희는 2023은 현재 범위 정한 표 2에 두 번째 열이니까 구하신 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할인율을 찾아서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0이 표시된 이유는 문제에 적용된 셀 서식에 의해서 퍼센트는 현재 값이 100% 이하는 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 형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물론 백분율 바꾸시고 또 회계 바꾸시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이제 할인율은 구해오셨어요. 문제 제시된 함수, 프로덕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p-ro-du-ct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은 2, 3에 있는데요. 클릭이 안 되시면 이 1셀을 클릭하거나 아래쪽을 클릭하셔서 2, 3셀 클릭하고 심표. 가로 열고 1-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할인율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심표. 탐매량도 마찬가지로 F열이 있습니다. F1셀을 클릭하거나 아래쪽을 클릭하셔서 F3셀 선택하고요. 가로 닫고. 프로덕트 함수는 안쪽에 심표로 구분된 데이터를 다 곱해서 결과를 표시합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표 1의 제조 방법과 제조 1 가격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K10부터 K12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연도별 제조 방법의 가격을 표시할 건데요. 제조 방법별 제조 연도별 최대 값을 찾아서 첫 번째로 큰 값이라고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오류가 있을 땐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이에요. 첫 번째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라지 함수를 입력할게요. if 에러는 조금 있다가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어레이라는 영역에다가 저희가 연도와 제조 방법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가격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제조 방법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I10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연도가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가 제조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연도가 있는 J9셀을 선택하시고 아 근데 수식을 복사를 할 거네요. 그렇다면 고정 작업이 좀 필요하네요. 두 번째 가로 닫긴 할 건데요. I10셀에 대해서는 I10, I11, I12 이렇게 I10을 고정하기 위해서 F4 한 번, 두 번, 세 번 연도는 J9셀을 F4, F4 눌러서 구행을 고정하고요. 다시 한 번 곱하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가격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가격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최대 값을 표시할 거니까 숫자 1을 입력하셔서 최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입니다. 아, if 함수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었네요. if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라지 함수 안에다가 if를 쓸게요. if 만약에 라고 가로 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격에 대해서는 곱하기가 아니라 신표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맨 끝에 가서 신표 다음에 가격 뒤에서 가로 닫고요. 다시 한 번 볼게요. if 만약에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가격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if를 통해서 가져온 가격 데이터에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1을 입력하셨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값에는 오류가 없지만 문제에서 isError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류가 있을 때는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if에러가 아니라 isError 함수였습니다. isError 함수라고 하면요. if 안에다가 조건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수식이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문제에 주어진 함수 아까 if를 여기다가 쓰셔도 지금처럼 작성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고요. if를 한 번 더 쓰셔도 되니까 if를 꼭 한 번만 써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 처음에 if 없이도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if를 지울게요. if를 지우고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if 없이도 라지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가격의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if를 넣으시나 안 넣으시나 결과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 앞에다가 isError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if라는 함수를 앞에다가 작성을 하고요. isError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혹시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맨 끝에 가서요. isError에 대해서 가로를 닫고요. 신표 그렇다면 0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수식의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결과에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없지만 문제에 주어진 함수는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if하고 isError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sError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if를 앞에다가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라지 함수 안에다가 if를 또 사용하셔도 돼요. if를 두 번 사용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친환경 인증인 무농약인 구분의 개수를 J16부터 J18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구분별 개수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커서를 J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count if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에 가서 대중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세는 무농약에 해당한 데이터의 아, 구분에 가서네요. 구분에 가서, 구분에 가서 무농약인 구분의 개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을 찾을 영역은 조건을 찾을 영역은 구분에 가서 대로 시작합니까? 중으로 시작합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문농약하고 구분, 두 가지 조건을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제가 잘못 봤어요.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 S입니다. S, count if S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요. 무농약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친환경 인증에 가서 무농약입니까? 그렇다면 구분에 가서 대로 시작합니까? 중으로 시작합니까? 세로 시작합니까? 라고 조건을, 두 개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S, count if 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부터 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C3부터 C20 영역을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조건은 무농약입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영역 A3부터 A20 영역을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다음, 대으로 시작합니까? 중으로 시작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I16세를 선택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뒤쪽에 세작, 중작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뒤쪽에 별표를 연결할 건데요. 그냥 별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표를 연결해 주시고 만능문자 그 다음에 count if S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무농약에 가서 구분해 대작에 해당한 데이터 대에 해당한 데이터는 개수가 두 건입니다. 중은 세 건입니다. 세는 다섯 건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그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7번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인 구분해 개소를 별표로 표시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T24부터 T37 영역에다가 이자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잔액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기준일에서 기준일에서 개설일자를 뺀 값을 30으로 나눈 개월과 양수 잔액으로 표 6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찾아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VLOOKUP, DAYS, LOOKUP, ABS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잔액은 이따가 나중에 곱하셔도 되니까 먼저 곱하셔도 되고 나중에 곱하셔도 돼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개월수를 먼저 구할 건데요. 개월수는 문제에 주어진 함수 데이지 함수가 있으니까 데이지 함수를 통해서 기준일에서 개설일자를 뺀 값을 데이지 함수를 통해서 구하고 나누기 30판 값을 우리 표 6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을 찾은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열의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B24에 입력된 잔액의 값을 가지고 잔액의 값을 잔액의 값을 I24부터 K24 영역에 가서 찾고 찾은 다음 그 조건에 만족하면 해당된다면 3열, 4열, 5열이라고 입력된 숫자의 값을 찾아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룩업과 ABS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에 사용될 열의 위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럼 우선 3, 4, 5에 해당한 숫자를 먼저 구할게요. 이따 VLOOKUP을 통해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과 다섯 번째 열 중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요. 그럼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잔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룩업 그 다음 잔액을 양수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ABS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잔액이 있는 B24를 선택하고 신표 B24에 입력된 잔액을 양수로 음수를 다 빼고 양수로 표시 값을 구하실 거고요. 그 값을 우리는 I24부터 K24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이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찾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요. 3, 4, 5라는 숫자를 가져올 거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3, 4, 5 중에 해당한 숫자가 구해질 겁니다. 그럼 이따가 VLOOKUP 안에서 사용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한 열의 위치가 지정이 되는데 네 번째는 없네요. 세 번째 아니면 다섯 번째라는 숫자가 구해졌고요. 이제는 VLOOKUP 함수에 값을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DAYZ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DAYZ 문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일에서 개설일자를 빼겠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일이 있는 E22셀에서 F4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날짜가 있는 영역은 C24입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C24를 선택하고요. 심표 나누기 30을 한 값을 우리는 표 6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 몇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LOOKUP가 ABS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으니까요. 맨 끝에 가서 가로 탔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0이 나오는 이유는 백분율 서식이 아래까지 일단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네, 결과는 지금 0이 표시가 되는데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분율 서식이 아니라 회계 서식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 값에다가 곱하기 우리는 잔액을 곱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잔액에다가 조금 전에 VLOOKUP을 통해서 찾아온 값에 타자온 값에 퍼센트를 곱한 결과가 이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결과 값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페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퍼블릭 펑션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예금 종류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계좌번호라고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계좌번호 왼쪽에 두 글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 left함수를 통해서 왼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좌번호에 가서 계좌번호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정기적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FN 예금 종류는 정기적금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if구문을 더 작성할 거라서 복사하시고요. 앞에다가 else 라고 추가하겠습니다. else if 나머지가 2라면 2라면 저희는 자유저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내에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예금 예금 종류를 연금 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라고 입력하시고 if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있는 계좌번호를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1이면 정기적금 2면 자유저축 3인 그 외에는 연금 저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E24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N 예금 종류를 선택하고요. 계좌번호를 넣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계좌번호에 따라서 예금 종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서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 문제에 제시된 결과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